저 그래서 말인데요 센터장님. 안녕하십니까 제품개발팀 한세권 팀장입니다. 스마트원 빌트인 홈트레이닝 미러 고객사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요청드립니다. 홈투미러 TF팀 임시팀장 한세권. 홈투미러 TF팀 임시팀장 한세권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나도 지금 방금 왔는데 이게. 아 진짜 황당하네.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지금? 제가 낸 아이디어잖아요 직장님. 아이고 아 누가 아니래. 그럼 저도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하고 TF팀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저기 그 PT는 한 팀장이 있다는 거니까 어선이면 빠지는 게 맞고. 아 뭐 아직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? 좀 기다려봐 응? 네. 어휘미서님 프레젠테이션에서 왜 뺐어요? 아이고 지금 들어와서 나중에 실망하는 이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? 그럼 TF팀에도 안 껴주시겠다?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지금 이 프로젝트에 사업부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최고의 인재들 세팅을 해야죠. 최고의 인재요? 해석 박사 출신들이거나 아니면 뭐 OQUR 쪽에 CTO급 핵심 인재 뭐 그 정도. 한 팀장님. 여기 사업부에도 인재들 많아요. 아 여기 쓸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. 그냥 수준이 저 아래인데. 당신이 무슨 뭐 잡스야? 어? 프레젠테이션 하나 따왔다고 지금 뵈는 게 없어 눈에?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최 부장님. 지금 가린 거야 안 가렸으면 쌍용 나왔어 지금. 뭐요? 자 잠깐 잠깐만요. 정리 좀 할게요. 네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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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